7월 첫째 주 엔카운터, 깜팬! 10위 박재정, 9위 나잇뮤직스, 8위 펜타고스, 7위 우주소녀, 6위 엔시티 127, 5위 온스타엑스, 4위 청아, 3위 에이픽, 2위 블랙핑! 이번 주 영광의 1위는 마마무! 아셋 마마마마무! 안녕하세요 마마미입니다. 네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이어서 7월 첫째 주까지 엔카에서 1위를 했습니다. 레이셔! 고글레츄레이셔! 저희 모모들 항상 먼저 와서 기다려주고 투표해주고 저희 응원해주는 모모들 덕분에 저희가 또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마마무 좋은 무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아셋 마마마마무! 마마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